시간이 흐르고 은밀하게 복수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크리셀다 드디어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를 배신하고 오토와 패밀리에게 붙어버린 마이애미 멤버들 그들에 대한 단절을 말이죠 당신이 우리의 용도가 이기 지역은 자신의 용도가 예전 나라 뇌 뇌 뇌 뇌 뇌 아 뇌 뇌 미국 뒷골목 전역에 강력한 한방을 날려주는데 성공하는 그리셀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배신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었던 아멜카리의 중계상 파포 공격에서 살아남은 그는 승리에 취해 있는 그녀의 수하들을 기습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모든 상황들 거기다 그녀를 기다리던 뜻밖의 만남까지 파포의 습격에 목숨을 잃었던 수하의 어머니 다른 형제들까지 거두어달라 부탁을 하고 계셨던 것 그는 서로의 집행자들에게 그녀를 기다리다 그녀를 기다리다 그녀를 기다리다 그녀를 기다리다 몸을 숨기고 있던 리뷰에게서 마이애미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그리셀다 반격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은 수아들의 복수를 말이죠 그리고 얼마 내가 또 바로 그때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난민들의 데모가 되어버린 그리셀다 진정한 참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10만 명 쿠바에서 온 난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녀 뒷골목 역대 최강 전력의 탄생이었던 것이죠 이곳은 제 이준의 사랑에 대해 제 이준의 사랑에 대해 이 이준의 사랑에 대해 모든 이준의 힘을 받은 이 이준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궁지에 몰려버린 Ochoa 패밀리 그리 셀다를 향한 휴전을 제안하게 되는데 다리오의 진정어린 조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와드를 잃은 분노를 잊지 못했던 그리 셀다 그녀의 폭주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대상이 완벽하게 말살할 때까지 말이죠 복수의 대상으로 그렇게 모든 배신자를 처단할 수 있었던 그리 셀다 Ochoa 패밀리의 회장으로부터 협상을 제안받게 되는데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을 씨게 넘어버린 그녀의 폭정 그 대가 또한 자신이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 셀다 그리 셀다 Mr. Blanco has owned my extraordinary amounts of cocaine in the United States operation has been efficient deadly 여기서는 safer. 이 런카는 라이브 펭크 이 런카는 런카가 저의 런카 마이애미를 넘어 범죄계 최강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버린 그린 셀다 하지만 그녀의 고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뒷골목 범죄 카르테과의 전쟁을 선포해버린 전부 측 그녀를 향한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었거든요 센터에 왔는 Washington과의 사회를 받은 일을 하고있어요 그럼 그는 일과에 오십시오 우리는 일과에 오십시오 다른 일과가 주문한 다른 일과의 사회가 저희는 일을 하는 일과에 오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과의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내가 다가오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녀가 죽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십이 하나만으로도 스와드를 제거해 나가고 있었던 그리셀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조직의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은 내부의 접자가 아닌 전화, 도청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게 그는 정보를 알아내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정보를 알아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드디어 맞이할 수 있었던 남편 다리오의 생일 파티 모두에게 초호화 선물을 준비하며 일생일 때 최대의 럭셔리를 즐기고 있었던 그리셀라 그녀의 셈이, 전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지켜 around you 그래 쪼개 지금 말해 틈이기는 못해 생각나게 좀 다른 계획은 그러니 뒷골로 최고의 경영자이자 최악의 어머니이기도 했던 그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 날이 없었던 것 거기다 어느새 절친에게까지 다가온 경찰의 추적 그녀는 끝내 폭주하고 말았다 그녀는 끝내 폭주하고 말았다 그녀는 끝내 폭주하고 말았다 그녀는 끝내고 말았다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죄 그녀는 그녀에게 모두가 될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죄 주의하여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죄 무분별한 난동으로 쫓기는 신사가 되어버린 둘째 한 번 시작된 그리셀다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미 빛바랜지 오래였던 데모라는 무치 가장 오랜 수화까지 제거하고 있었거든요 한 번 시작된 그리셀다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리셀다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리셀다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상담을 위해 방문했던 5초 아이 저택에서 안주인의 죽음을 목격해버린 그리셀다 상황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에 돌입한 정부 측과 결코 풀 수 없는 5일까지 망해도 제대로 망했던 건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떠나버린 남편과 막내를 뒤로하고 멀리 낯선 땅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셀다 그리셀다 운명의 순간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순간이 말이죠 혹시 If I can never ride by the hotel, it's better to move, hermano 글쎄 Muy bien, ya sabes lo que tienes que hacer Adiós, Rivi Adiós 5초 하루부터의 추적을 언제까지나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리셀다 암살자들의 위협을 피해 자수를 결심했거든요 그리셀다 Blanco You're under arrest It's Blanco I'm Detective Hawkins This is Detective Singleton 그렇게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었던 사상 최강의 데모 그리셀다 그녀의 형기가 끝나기 바로 직전 모든 가족들이 사고에 휘말려 버리고 말았거든요 What do you want? You finally found a murder to charge me with? Your sons were attacked Uber was shot In Columbia And Aussie was in a crowded nightclub They're dead 마이클 코롤리오니 넷플릭스 범죄 스릴러 그리셀다 스와드를 지키는 데모에서 무시무시한 처형자가 되어버린 그리셀다 블랑코의 신제 멸망 한가로운 주마로 플레이영상 시청 강력 추천드립니다